킹스프러스 역에 왔습니다. 여기가 영화 해리포터에 나왔던 바로 그것이구요. 여기가 영국에서 아주 우리나라 신도림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아주 좋다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기가 킹스프러스랑 세인트 판크라스 역이라고 같이 붙어있는데 세인트 판크라스 역은 다음에 제가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로 넘어갈 때 이 역에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아 내일모레에요. 아주 역은 아주 백년전의 느낌으로 그런 느낌과 동시에 저쪽으로 하면 또 상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저는 아주 구아 신의 아주 절묘한 저학이라고 할까 여기는 또 흔들적인 느낌 세인트 판크라스의 킹크로스 역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오일이 흔들밤에 오일이 그녀빙니다. 안녕하세요.